우리말 수선실 이 신조어는 우리가 직접 우리말로 순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신조어를 발음말로 고쳐보려고 하는데요. 단어를 말씀드리면 적합하게 우리말로 고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칠 말은 이거예요. 항마력, 항마력. 이건 또 뭔가요. 이 항마력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항마력이라는 말은 악마를 물리쳐 항복하게 함을 뜻하는 항마에 힘역자를 붙인 건데요. 얼핏 이게 한자어 같잖아요. 근데 퇴마에 력을 붙인 퇴마력이란 쓰지 않는 말인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없는 말이라는 걸 아시겠죠? 항마력이라는 신조어는 게임에서 쓰다가 일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말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항마력이 딸린다. 이렇게도 쓴답니다. 자기 자랑도 진짜 정도껏 해야지 항마력 딸려서 더 못 듣겠네. 이런 거. 그런 몹쓸 애교는 부리지 말랬지. 항마력 테스트하니? 이렇게. 이런 의미군요. 뭔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를 견뎌내는 그런 힘. 오그라드는 상황을 견디는 힘. 이걸 항마력이라고 한다는데 도무지 이거는 뜻을 알 수가 없네요. 진짜. 새로운 거 알았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항마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낯이 간지러운 정도를 참다. 아니면 손발이 오글거리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다. 이렇게 정도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조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당첨되시면 도시락 선물 드릴 거고요. 항마력. 항마력. 뭘로 하는 게 좋을지 문자나 카톡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수선실 오늘은 항마력이라는 단어를 순화하고 있는데요. 항마력.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뜻하는 단어로 항마력이 딸리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진짜 요상한 단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들을 바꿔주셨는지 아 제가 소개를 안 했구나. 소금숙님이 신청하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까지 듣고 왔어요.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의 항마력 어떻게 바꾸셨을지 궁금하거든요. 7682님 쭈디 출석이요. 항마력은 인내심 어떠한 상황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하니까 인내심 어때요? 라고 하셨고 율치얼짱님 카카오톡은요. 플러스친구에 친구 맺게 하시고 톡 보내듯이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박세영님 항마력이 학 마력이 아니라 항 저항하다 할 때 그 항이거든요. 항마력 인내심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하셨고 5344님 항마 황마력이라 황은 아니고 항마력인데 아침엔 에너지도 딸리고 배도 하고 그냥 에너지가 날 것 같아요. 가끔 전 나에게 초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힘을 냅니다. 초능력 에너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항마력 쓰는 사람들은 익숙할지 몰라도 처음 듣는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그런 말인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계속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된 우리의 언어를 2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9414님 항마력 점점 외계어를 남발 항마력 얼음 갑자기 얼음땡 노래 생각납니다. 얼음땡 하고 그러지 않아서 움직이질 못하는 박세영님 내 안에 너 있다 개밧바라기님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세요. 1216님 버티는 마법 능력 어때요? 항마력이 저도 많이 낮았는데 연식이 조금씩 되면서 버티는 능력이 좀 생깁니다. 항마력이 낮은 사람은 착해요. 3016님 항마력은 글래머 여성을 보면서 마음을 참는 힘 주디 어제 다사단한 애인데 침맞으러 갑니다. 갑자기 글래머가 나왔네요. 훈남정음님 부적의 힘 노차사의 사기 한번 들어요. 3260님은 강한 정신력으로 막아내는 것 이라고 할래요. 1395님은 내 마음의 철판 이거 어때요? 철판을 뭐 얼굴에만 까나요? 마음에도 깔 수 있지. 철판 깔고 이겨내자고요. 3675님 초인적인 힘이 필요해요. 로 바꾸죠. 유걸님 항마력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버틸 수 있는 힘 전에 모임에서 공주는 외로워 불렀다가 부른 제가 먼저 으악 했었어요. 여러분 미안 하셨고 9707님 영차영차 어때요? 버티고 힘을 내는 거지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끝까지 힘을 다하는 모습 5344님 아 항마력이구나 하시면서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고 톡으로 전혜진님 항마력 깡따구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버티는 힘 그런 건 맞고 우주맘님 항마력은 쓰라고 해도 못 쓰겠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넉넉히 들었습니다. 라고 하셔서 우리는 항마력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신청곡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구이정님 참을성과 배려심정도 어떨까요? 간석동 재키님 분당연신 쯔디 간석동 재키 출격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세영님 항마력은 대들지마 죽는다 내 귀 더럽히지마 이렇게 항마력에 대한 개념이 크게 우리 다 같이 잡힌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안 쓰는 말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 수선을 잘 해주신 분을 뽑았습니다. 오늘의 장화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1395님 1395님 내 마음의 철판 이라고 하시면서 철판을 마음에 깔아서 이겨내자 이런 생각으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생각이 기발했고요. 말도 예쁘잖아요. 내 마음의 철판 야 나 항마력이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철판은 여기까지야 라고 바꿨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수선실에서 바꾼 말은 사실 우리가 기억했다 쓰기는 쉽지 않은데 그만큼 너무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신조어를 남발하지 말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